안녕하세요. 미주콜렉터 미니스탁맨입니다. 어제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이런 날은 정말 주식할 만하죠. 대부분의 종목이 이날 빨간색이었는데요. 아주아주 해피한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날 지수는 다우 32,485, 약 0.58% 올랐구요. 나스닥 13,398, 2.52%나 상승했죠. 그리고 S&P500 지수 3,939, 1.04% 올랐습니다. 뉴욕 마감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은 완전한 회복세를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나 고용지수가 중요한 지표라고들 하는데요. 백신 접종의 속도가 정말 계속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선행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주가지수에는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어제는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이 아주 이슈였는데요. 마감 종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40% 이상 오른 상태로 마감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서학개미가 만약 쿠팡에 이날 진입을 했다면 거의 다 물리셨을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팔자가 없이 사자만 있는 상태에서 시초가가 69달러 가까이 올랐다가 계속 공모주들을 차익 실현하는 물량 때문에 49달러 수준으로 계속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더 퓨처 오브 이커머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러한 쿠팡의 행보는 한국 기업들에게 뭔가 자극을 좀 분명히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마켓컬리도 이어서 미국 상장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뉴스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요.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쿠팡 리더의 시각이 나와 있는데 쿠팡은 현재 지속된 적자가 아니라 이것은 지속된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결과물을 이렇게 입증한다면 이러한 주장의 고개가 끄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을 넣은 종목은 애플 3만원, 엔비디아 2만원, 펠로톤 2만원, 도어데시 2만원, 팔란티어 1만원, 텔라닥 1만원, 퀄컴 2만원, 존슨앤존슨 1만원, 이렇게 총 14만원입니다. 애플은 아무래도 시총이 높다 보니까 비중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엔비디아 역시 반도체 섹터의 가장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지속해서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펠로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 향후 운동의 미래의 모습을 제대로 이 업체가 그려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도어데시 팔란티어는 52주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룰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계속 눈팅만 하고 있다가 요새 조금 빠져가지고 좀씩 주워담자고 생각해서 만원씩 이렇게 주워담고 있고요. 텔라닥 헬스랑 퀄컴 같은 경우는 좀 유망하다고 생각돼서 또 퀄컴 같은 경우는 5G의 주도주다 보니까 또 매수를 해왔었는데 매수를 해온 시점부터 계속 그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어서 좀 물타기하는 그런 성격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저와 같이 눈덩이를 같이 굴러나가실 분들은 댓글로 같이 한번 의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